여기는 environment가 아니라 environmental 이라는 형용사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거는 명사죠? 그래서 그것은 학생들의 환경단체예요. 자 여기서는 plant가 들어갈 수는 없고 여기에다가 to plant 그래서 뭐뭐하기 위한 이라는 준동사 자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여기가 동사죠. we are holding a campaign. 우리는 캠페인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만 그루의 나무들을 세계 곳곳에 그리고 여러분들 거에는 여기 s가 빠져있죠? 그래서 나무는 셀 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s를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 수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ed가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make 동사 5형식 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의 동사 원형이 오죠. 그러니까 무엇이 너가 이 운동을 시작하게끔 만들었습니까? 자 여기서는 더가 아니라 언으로 바꿔줘야 돼요. 여기서는 그 기사 그러면 누구의, 누구, 무슨 기사 본 적이 없잖아. 서로 간에. 그래서 이거는 상대방이 모르기 때문에 부정관사가 들어가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앞에 콤마가 있죠? 이 콤마하고는 삽입은 아니에요. 이거는 앞에 부사절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주어로 나누려고 이렇게 나온 콤마고.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적 관계사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사람 설명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후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열 살이었을 때 나는 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그리고 그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플랜트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전치사 2이기 때문에 플랜팅으로 바꿔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전체 삶을 이거 디보우트, 목적어 2, 이거 웨어에 대해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래서 그녀의 전체 삶을 헌신했습니다. 수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에, 케냐에서. 자 여기는 임프레싱이 아니라 임프레스드로 바꿔줘야 되겠고요. 왜? 나의 사람 감정 설명이잖아. 자 그 다음에 I was planting trees. 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말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since, 뭐뭐 이후로 기간의 설명이기 때문에 완료 시제가 나오는 게 좋겠고요. 문맥상으로 봤을 때 여기서는 심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 진행이 제일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was planting이 아니라 I have been planting. 자 나는 매우 감동받았고 그리고 나는 나무를 날 친구들과 함께 그때 이래로 심어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race이 아니라 lately 이거는 이제 최근에 라는 뜻이죠. race은 늦은 늦게 라는 뜻이니까 여기에 안 맞을 것 같아요. 어 알겠습니다. 자 당신은 UN에서 최근에 연설을 하셨죠. 자 여기는 which가 아니라 what을 써야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암기하세요. 그건 뭐에 관한 거야? 할 때 what was that speech about? 그 연설은 무엇에 관한 것이었습니까? 이거는 이제 해석상으로 풀어야 될 것 같고요. 암기하세요. what about? 자 여기는 something이 아니라 anything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something은 긍정에서 사용하는 거고 애니는 부정과 의문문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물론 이게 바꿀 때도 있는데 이거는 특수한 상황일 때고 이거는 뭐 그냥 기본적 상황이에요. 자 그것은 행동에 대해서 이었습니다. 기후변화는 is playing the earth 지구를 놓고 있습니다. 위험 속에. 그러니까 지구를 위험에 처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는 to talk이 아니라 talking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stop ing 하면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그 다음 stop 투부 정사 하면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자 now 그래서 이제 it's time to stop talking. 이제는 말하는 걸 멈출 때입니다. 그리고 짚는 것을 시작할 때입니다. 여기서는 a and b로 연결이 되네요. 자 여기는 위치가 아니라 who로 바꿔야 되겠죠. 왜요? 사람 선행사니까. 그 다음 여기는 hardly가 아니라 hard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hardly의 의미는 뭐예요? hardly는 거의 준부정이라고 얘기하죠. 거의 뭐뭐 아닌 자 알겠습니다. then let's hear from your friend. 그래서 당신의 친구들로부터도 좀 들어보죠. who are working hard around the world. 세계 각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당신의 친구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봅시다.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거는 아니 아 그건 없고 여기만 있군요. 자 여기에는 여러분들 거는 이 먼스에 S가 빠져있죠? 근데 여기 S가 살아나야 돼요. 당연히 에브리 다음에는 단수이긴 한데 에브리 다음에는 단수이긴 한데 에브리 트리먼스 이럴때는 3개월마다 이럴때는 에브리가 마다로 해석될때는 뒤에 복수 씁니다. 뭐 근데 뭐 언제나 그런 건 아니고 여기 또 뒤에 숫자가 기수여야 돼요. 기수 복수 근데 여기 또 만약에 서수로 나오면 단수 서수라는 거는 뭐냐면 에브리 third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서수는 서열을 매기는 숫자 그럴 때는 또 단수가 와야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나의 친구들은 어 그 저기 뭐야 나무 심기 파티를 개최하고 개최를 합니다. 매 3개월마다 자 여기에서는 플랜티드가 아니라 플랜팅으로 바뀌어 줘야겠죠? 전치사 뒤 동명사 before 그 다음에 여기 목적어도 있으니까 당연히 능동이겠죠? 요 이유 그니까 뭐 이유는 두 가지나 되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잘못됐어요. 여기가 잘못됐고 어떻게 바꿔야 돼? how serious global warming is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how와 형용사나 부사가 연결될때는 같이 다녀야 되겠지? 자 그래서 나무 심기 전에 우리는 환경 비디오를 보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구온난화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자 여기는 have가 아니라 has가 돼야 되겠죠? 앞에 가 있는게 3인칭 단수니까 동사에 s 붙여야죠. 자 나의 우리나라에서는 이 황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가집니다. 자 여기는 m이 아니라 a가 들어가야 되겠죠? and a and b의 구조는 복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나의 친구들과 나는 자 are making a windbreak forest in my country 우리나라에서 방풍림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 틀린 건 없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규칙적으로 regularly 거기에서 규칙적으로 나무들을 심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틀린 건 없어요. 이것은 단지 큰 프로젝트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소망합니다. 데타나가 빠져있고요. 우리의 노력이 황사 문제를 줄이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는 before가 아니라 ago로 바꿔야 되는데 이런 거는 그냥 암기해야 돼요. 2 years ago 이런 건 암기 문법적 이런 거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런 건 그냥 간단하게 암기하세요. 자 앞에 이렇게 2 years 이런 게 나올 때는 before를 쓰는 게 아니라 ago를 써야 된다. 그래서 2년 전에 자 여기는 hit이 아니라 우리 마을이 쓰나미를 때렸습니다. 말이 안 되겠죠. 여기는 수동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이제 해석으로 풀었어요. 쌤이 그래서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면 was 그러니까 2년 전에니까 과거죠. was hit by 그래서 우리 마을은 쓰나미에 의해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동물들을 죽였고 그리고 숲을 파괴했습니다. 여기 됐이 아니라 위치로 바꿔줘야겠죠. 왜 앞에 콤마 있지 그러니까 계속적 관계사예요. 계속적 관계사에서는 됐을 쓸 수가 없죠. 자 여기는 플랜티드가 아니라 플랜팅으로 바꿔줘야겠네요. 해부 빈 pp 하면 현재 완료 수동태죠. 근데 뒤에 목적어가 있어서 능동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해부 빈 ing 현재 완료 진행 시제죠. 해부 빈 ing 뭐뭐 해오고 있다. 자 그래서 내 친구들하고 나는 수천 그루의 나무를 심어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얘가 주어이기 때문에 복수죠. s가 붙어있으니까 그러니까 is가 아니라 아 로 되어야겠죠. 자 이제 그 숲은 매우 빠르게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forest가 뒤에 가니까 복수죠. 그러니까 이거를 쓸 수 없겠죠. 그래서 삭제를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beautifully ly를 빼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명사수식 형용사네요. 자 그래서 I'm sure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숲을 숲들을 가질 거라고 곧 다시 자 여기에서는 to가 아니라 of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수거죠. be proud of 무엇을 자랑스러워하다 와우 대단해요. 나는 당신 모두 너희 여러분 모두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earth를 to를 빼야 되겠죠. 그래서 이 텔동사 말하다는 say speak tell talk 굉장히 많은 동사들이 있는데 각각의 성격들이 다 달라요. 그죠? 그래서 텔동사는 사람 목적어 앞에는 사람 앞에 전치사 안씀 speak 이런거는 say say나 speak 이런거는 또 쓰죠. 그죠? talk도 쓰고 안씀 나머지 동사는 써요. say to me sell to her 그 다음에 talk to me 그 다음에 speak to me 이렇게 다 쓰는데 텔동사는 안써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형식이 돼서 명령문이죠. 그죠? 갑목에게 직목을 우리에게 당신의 미래의 계획들을 말해주세요. 자 여기는 disappeared 가 아니라 disappearing 이렇게 쓰고 have been ing 현재 완료 진행이죠. 근데 왜 목적어가 없는데 수동이 아니라 능동 들어가요. 현재 완료 수동태 아니야. 왜요? disappear 는 일형식 자동사여서 수동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프리카와 남미의 열대우림 열대우림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음엔 틀린 거 없고요. I'm planning to plant tree is there. 나는 거기에 나무들을 심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여기에 투가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머치가 아니라 매니 아니면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다 쓸 수 있는 Allot of 이런 표현을 써줘야 되겠죠. 머치 뒤에는 단수고 매니 뒤에는 복수고 Allot of 은 둘 다 가능해요. 여기 보니까 S가 붙어있죠. 자 그 다음 Want는 O형식 동사가 되어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기를 원하다. 그래서 O형식 동사는 목적격 보호의 준동사로서는 투부정사가 기본적으로 오죠. 그래서 나는 많은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우리 캠페인에 참가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What이 아니라 That이 되어야 되겠죠. 메시지라는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What이 들어갈 수 없어요. What은 앞에 동사 아니면 전치사가 있어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학생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자 그 다음 틀린 건 없고요. 우리는 미래의 주인들입니다. 자 여기도 What이 아니라 That인데요. 이번에는 동사가 등장해 있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요. 그러니까 둘 다 들어갈 수 있는데 보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 완전이죠. What은 불완전해야지. 그래서 대절이 들어갑니다. 나는 강력하게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월킹이 아니라 월크로 바꿔줘야겠죠. Let's 다음에 월크는 일하다 라기보다는 노력하다 로 해석합니다.